예천이 없으면 미니언 생선 까지 30초 남았다 아니다 마이크 있는데? 한수 안녕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리야! 이리야! 어 마이크 주문했어 야 너 나랑 반반 파밍할래? 아니 벌써부터 드리그가 빡센데? 아니 벌써부터 드리그가 빡센데? 아니 벌써부터 드리그가 빡센데? 아 끄지대여 이 정도면 그래도 반반 잘 가는 것 같던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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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기모디 바텀 다 포기하고 간거다 아니 미드 캐리 해주라 왁 어린 에 에 퍼 러 에 에 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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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위드 크로키 느낌 좋은데? 안 돼. 리시님 던지지 마세요. 아, 이거 더 들어가. 뽀삐가 뇌절이 심한데요. 어... 근데 크로키 진짜 AD 존나났다. 안 돼. 아, 크로키 존나 세네. 이게 크로키야. 아, 잘했잖아. 어? 잘했잖아요. 존나 잘했는데. 불량. 압도적인 열등. 아... 아... 형... 형 코르키 너무 잘한다. 아, 너무 쉽잖아. 아... 역시 롤을 해야 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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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